이 문제는 선생님 설명을 한 번만 제대로 듣잖아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손을 안 대급할 수 있어요 3초 뒤집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등차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 그리고 이제 S10이 50이고 S20이 150일 때 S30의 값을 구하래 이 스토리가요 그렇지 재밌어요 내가 등차수열을 좀 써볼게 첫 번째 항을 A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몇 개 정도 써볼까? 한 6개 정도만 써볼게 내가 그치? 바쁘니까 6개 정도만 써보자고 근데 이제 어떤 호기심이 들었냐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2개씩 묶어볼까? 2개씩 묶어볼까? 물론 이제 계속 가겠죠 얘네들 한번 더 해볼까? 뭐 이런 호기심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두 개를 더하니까 그치? 내 눈으로 확인시켜줄게 2A 플러스 D지 그 다음 두 개를 더하니까 2A 플러스 5D지 그 다음 두 개를 더하니까 2A 플러스 9D 뭐 이렇게 갈 거 아냐? 그치? 그죠? 간격이 얼마야? 간격이 4D네? 간격이 얼마야? 4D네? 아 알았다 눈치챘다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얘네들을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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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애들을 그치? 각각의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봐서 새로운 수열로 정의하면 뉴 수열이 탄생했는데 그 수열이 뭐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실은 내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준 거고 이렇게 직접 계산해보는 거는요 약간 좀 촌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치? 얘랑 얘랑 한번 간격을 보면 얘가 2D잖아 그치? 얘랑 얘랑 간격을 보면 간격이 2D잖아 그치? 아 2D랑 2D랑 간격 아 그래서 간격이 4D가 되는구나 두 개를 더하면 똑같잖아 그치? 얘랑 얘랑 간격이 2D고 얘랑 얘랑 간격이 2D기 때문에 아 간격이 2D인 거 두 개 더하니까 간격이 4D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더한 것만 그렇게 되겠냐는 거야 다 된다는 거죠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도 되고 천 개 천 개 천 개 천 개 천 개도 되고 일정한 개수만큼 뽑아가지고 더해버리면 반드시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세 개를 더하는 것도 조금만 그냥 간만 보면 다 하지 말고 얘들아 그치? 그쵸? 자 첫 번째 양이 A 다시 한 번 써볼게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쵸?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이렇게 쭉 가는데 그쵸? 간만 보자 그냥 세 개씩 더했어요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더했어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더해서 얘를 첫 번째 양 얘를 두 번째 양 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계산하지 말고 그럼 얘네들 등차 수열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랑 얘랑 간격이 3D고 얘랑 얘랑도 간격이 3D고 얘랑 얘랑도 간격이 3D기 때문에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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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그치? 간격이 얼마야? 9D가 된다고 얘를 첫 번째 양 얘를 두 번째 양이라고 보면 간격이 9D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다음도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랑 간격이 3D? 얘랑 얘랑 간격이 3D? 얘랑 얘랑도 간격이 3D니까 똑같이 더하면 간격이 9D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개 네 개 네 개씩 뽑아서 더하던 거 다 된다는 거죠 돌아가 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S10이 50이래요 S10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양부터 그치? 뭔가 이렇게 열 개를 더한 거야 열 개 그쵸? 열 개 그게 얼마야 합이? 50이래 50 50 요렇게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S20이라는 건 처음부터 20개를 더한 거잖아 20개 20개 요렇게 그럼 이게 열 개니까 여기도 열 개인가 뭔가 있겠죠? 이렇게? 아 눈치 깠다 열 개 열 아 그렇구나 이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이렇게 가는 애들도 등차수열이겠구나 그럼 여기 이 열 개의 합을 알 수가 있지 왜냐면 S20 얘가 지금 150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지금 150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50이니까 아 얘는 100이구나 알았어 알아버렸어 아 열 개 열 개 그럼 그 다음 열 개도 그치? 얘네들 얘네들 으흐가 등차수열일 거니까 50, 100 그 다음은 얼마야? 150이라는 거죠 요렇게 그렇구나 그럼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S30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30개의 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열 개 열 개 열 개의 합 30개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50이랑 100이랑 그치? 150이랑 더한 거니까 답은 얼마야? 300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제 얘를요 꼭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졸다가 잘못 들은 애들은 그냥 듣긴 들었는데 좀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착각하는 애들도 있냐면 문제에서 나온 이 S10하고 이 S20하고 S30이 등차수열이라고 잘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어 그 말이 아니잖아 그치? 지금 이 열 개 그 다음 20개 그 다음 30개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 내가 그치? 내가 뭐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어? 열 개 열 개 열 개 이렇게 일정한 열 개 열 개 뭐 계속 뭐 이제 뭐야 이제 열 개의 합들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객관식으로 나오잖아?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서수령으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풀이를 완벽하게 좀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시중 참고서에 나온 거 그냥 풀이대로 풀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은 다 그렇게 풀겠죠 이 문제를 대부분은 어떻게 풉니까? 그냥 합의 공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치? S20이 50이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분의 그죠? 항의 개수가 열 개니까 10의 2A 플러스 얼마야? 9D잖아 9D 얘가 얼마입니까? 50이야 이렇게 S20이 150이래 그럼 쟤도 공식 써보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20의 그 다음 얼마야? 2A 플러스 19D잖아 얘가 지금 얼마라고? 얘가 150이래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잖아 그치? 모르는 거 A하고 D 두 개 있고 식 두 개 있고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서 A랑 D를 구해야죠 그치? 너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A가 4분의 11이 나올 거고 공차가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S3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30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30이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얼마입니까? 29D 이거니까 방금 구한 A하고 D를 여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니까 만약에 서수령으로 나오면 뭐 이렇게 푸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식으로 나왔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쵸? 이게 진짜 본질 솔직히 3초 풀이는요 본질을 꽤 뚫어보는 풀이에요 됐습니까? 3초 풀이는요 4초 풀이 5초 풀이